1. 조심해요! 와우! 개피보다는 그래도 시나몬이 간지가 나지 않나요? 저는 개피는 싫어하는데 시나몬은 좋아합니다. 설탕가루 실천, 슈가파우도 좋아하죠. 지금 빼카도? 아예? 과감하게 빼카도로 들어가나요? 과감하게 빼카도로 짤 로 들어갑니다. 좋은 받아들이에요. 짤에서 최소한의 패명을 한 다음에 최잘의 패명한 사람을 잡아주는 그쵸! 우리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는게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마이팅. 코아님은 어디 가셨나요? 진짜 자러 가신건가요? 고실에 있습니다. 코아 어디갔죠? 캐스터? 캐스터? 아.. 캐스터? 맞습니다. 나 음료수 마시고 있었는데 아 레몬 스파클링 먹고 있었거든 네 포켓몬 스파클링 파이넥 볼 마저 나온 거 제가 꺼냈거든요 냉장고를 다 털어놓을 생각이에요 네 제가 올 때마다 항상 냉장고를 털어야 됩니다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한 번 다녀가면 음료수가 다 사라집니다 앞으로 많이 애용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눈쟁이 집에 온다는 거 자체가 음 음 흔하지 않거든요 비밀번호는 일단 외워 놨거든요 예예 네? 어? 보급? 이 선수 보급 눈들어가고 있는 선수거든요 어 보급? 이미 저희가 말 끝나기 시작할 때부터 돌아가기 좋습니다 갑시다 보급 바로 앞이에요 보급에 바로 스토도 될 거 같은 돼요? 없는 거 같은데 여기서 시간만 잘 끌어준다면? 하여 눈쟁이 온다는 선수에 또 다른 장점이 뭐냐 파밍욕이에요 음 화다다다다 먹었습니다 어? 엣땀? 아 미니를 엣땀은 먹어야죠 엣땀은 먹어야죠 아 방금 칠탄이 있었는데 무시하나요? 칠탄이 있었나요? 아 잘못 봤죠 아 잘못 봤죠 해설진 이거 아 난시 심각하죠 난시 심각하죠 라식을 추천드립니다 아 전가요? 아 네네 스스로에게 추천하시죠? 라식차로 가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움직이는 거 맞춰서 움직이는 거 그쵸 아 이거 뭔가요 티익스프레스인가요? 야 남들은 줄 한 시간 서서 타는 걸 한 번에 내려옵니다 혼자 타죠 어 어 아 이거 탄 아끼는 게 렌더링 버그네요 이거 아 탄만 날렸어요 렌더링에 붙죠 아 차를 타고 붙죠 어 소리 있다 아 지금 붙긴 했는데 되게 좀 애매하게 붙어있는데 슬류탄 없나요? 윤정인 선수 지금? 이거 안 맞죠 제가 있긴 한데 살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봤나요? 이거 봤나요?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봉각이에요 제가 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아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왔어요 미친 척하죠 어 두 명 들어왔어요 두 명도 왼쪽으로 미친 척하죠 어 철희 선수 뭐나요? 아 삼배용이에요 아 삼배용 너무 먼저 손던거죠 아 아 아 한 명 뒤절 아 밑에 파격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좋아아아아아아 이야아 아 좋은 타이밍에 백업을 맞았습니다 이야 전 선수 진짜 아 너무 공기가 좋은 선수 좋은 선수 같아요 진짜 지도를 보면 알았겠지만 전 선수 백업 어떻게 왔습니까 아 호루고 왔습니다 눈물날 것 같습니다 전 선수 누가 키웠다고요? 코아가 키웠죠 아아 아 산쪽으로 들어가면 버스라서 늦을 것 같은데? 일로 가해줘요 도로 타고 가야될 것 같은데? 어 도로 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2발 남았거든요 일단 유화가 나오잖아? 일단은 이렇게 떠들고 있긴 하지만 어 앞에! 군대기가! 이걸 샷으로만 지압해버리네요 야 샷발로 아직 밀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 군대기! 군대기! 아! 8발 남았거든요 다시! 아!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못 던졌다 또 이거 수루탄 근데 이거 우리팀에서 맞은거거든요 아 저희! 저희 팀이 던진 건가요? 예 아무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우리팀에서 맞았어요 그 상대방은 훅킹을 하고 있었어요 어! 어! 카펄아 어디서 쏜거야? 카펄아 어디서 쏜거야? 나 못들었어 여기 놔놔 놔놔 250 250 능선지 넘어가야돼 능선지 넘어가야돼 연막탄을! 아! 지금 눈쟁이 선수해 여기만 넘어간다면 무빙으로! 아! 그냥 앞으로 가야죠 여깁니다 여기서 살려면 됩니다 여깁니다 여기야! 아! 만져줍니다 아! 아! 따뜻한 손길 주인님 바로업 냉선까지 볼까요? 음... 바로업까지 차... 쏴야죠 미라마는 웬만하면 쏴야죠 차... 그거 버스랑 다 들고 오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저서! 저 녀석들 같은데? 카우팔 들고있다 8배율 8배율 길리 아니죠 노란색 수트입니다 아니 지금 저 길리... 오아! 혜진이야! 하와! 흐오! 눌러죽해! whisky 탄 electrolyte 구압 기절한 손소를 죽인건가요? 금방 먹었거든요. 기절한 선수를 죽인건가요? 기절한 선수를 죽였습니다. 어 왼쪽으로 뒤져! 도망가죠! 미안하다 친구야! 괜찮아 섰을때 한방 날리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살게! 아 모르죠? 저 선수입니다. 가구팔! 바로 똑같이 갚아주는 모습이 아주 참뚝이었습니다. 이가씨가 나는 에싸비라 삼뚝 한방이야 라는걸 보여주는 그런 샷이었어요. 너 삼뚝이야! 나는 그거 뚫을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자 하지만 아까 그쪽 선수들이 보던 방향이 저쪽 방향인가요? 지금 눈쟁이 선수가 보던 방향이 이거 맞추면 눈쟁코인 떡상이거든요. 멈췄어요. 멈췄습니다! 500이거든요? 네. 이거 뺏을 수 있죠? 500은 확실합니다. 달달한번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눈쟁이 선수가 좀 더 밑쪽 부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칸이 조금 더 빨리 천천히 떨어집니다. 아 이거 아쉬운데요? 4발 남았어요. 3발! 이제 남아갔어요. 3발! 단 3발. 일단 상대방이 현재 6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 3발 중에서 어! 봤나요! 아! 뚝배기! 뚝배기가! 아 괜찮아요. 목점 맞아서 말 못해요. 이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앤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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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죠? 2발! 아! 2발이라서 좀 아껴요! 이제서서 아낍니다. 2발이라서.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어! 저걸 왜 조금 올렸나요? 아직 1발 남았다. 어! 어! 아니 이거 이상한거 같은데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거죠?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이 위로 올라갔어요. 100m 거리거든요? 왜냐면 도로보면 100m 거리입니다. 진짜? 저기 있네. 연막 안에. 아! 또 여기서. 처음인 선수다. 와! 저 선수. 문쟁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걸 알아요. 네. 1번 더 해봐. 알기 때문에. 연막 안에 내가 커버 안돼요? 이건 내가 해야겠다. 딱이죠. 와! 아! 좋아요! 도로 건너 라스트. 2대1입니다! 설마 여기서 또. 유하강을 잡는! 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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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붙어주는데 어그로만 끌어주면 돼요. 천에 쓰셔서 어그로만 끌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수류탄으로! 마무리하나요! 마무리하나요! 수류탄 좀 짧아요! 수류탄 좀 짧아요! 아 짧아요 짧아요. 수류탄이 왜 이렇게 짧게 날아가네? 좀 더 위로. 아! 이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아! 자기장 앞쪽을 벗고 있기 때문에 질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왼쪽으로 사내차 가슴. 패차쪽.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제 각에서는 얘가 충분히 돌아서 각 잴 수 있는 위치라서 지금 자리는 제가 이쪽 배꼽 넘어오면 제가 죽거든요. 아! 빼꼽이에요! 왼쪽 빼꼽! 와! 아! 릴렉스! 릴렉스 해야죠. 이미 풀 도핑입니다. 굳이 싸우실 필요 없죠. 굳이 안 싸우도 되긴 하죠. 지금 급한거 상대방 쪽입니다. 눈쟁이 선수 알거에요. 안 싸워도 된다는거. 상대방의 입장을 이미 파악 끝났습니다. 그런 선수죠. 왼쪽으로. 연막이다. 네. 연막. 아 일부러 연막 부린다. 그러면 난 성광 부리면 되지. 우리의 시야를 가리려고 하죠. 아 시야를 가려지면 이거 좀 눈쟁이 선수 점프를 하면서 보고 있는 모습. 자 자기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지금 아래에서 깍으로 또 돌아가지고 올 수 있고 아니죠. 아니죠. 왼쪽이죠. 아 예측! 예측 성공! 아! 본인이! 자 어떻게 되는거죠. 사운드를 드러내죠. 눈쟁이 선수. 지금 안개마을 전투를 지금 눈쟁이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오보라도 끝나. 안보여. 자 자기장은 똑같이 걸렸구요. 어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옹! 어?